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 많은 관심사항들이 늘어났죠. 삼성전자 감산 이후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의 대규모 계약권도 있었고 또 심한 가격 조정도 있었고요. 에코프로 그룹이죠.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이번 주에 납복가대 기술 급반등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익매물이 나오는 개별 테마주들이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그야말로 유동성 자체가 많이 붙은 이런 형국인데 이런 시점에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점쟁이가 될 생각 일도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주가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종목 사면 여러분들 대박 날 거고 그죠? 그리고 무조건 종합주가지수 1700 간다 뭐 2700 이게 대 낼리의 시작이다 이거 사두면 두 배 먹는다 그죠?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단 1도 언급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혹시라도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 성향에 맞으시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투자 철학과 복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제 관점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딱 한 번만 설명하고 앞으로 여러분한테 설명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인지를 하시면 정석 투자의 투자 성향과 스타일은 저렇게 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성향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량을 복리로 늘리는 구조로 저는 리딩을 하려고 하고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투자할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과거에 있었는데 그 행동을 부끄러워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단 1도 없고 저는 투자 ING 된 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주식을 사고 싶을 때 폭락이 나왔을 때 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고 이해 되시죠? 그리고 수량을 늘리는 게 저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배터리 수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반도체의 수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바이오 제약에서 좋은 기업의 수량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유동장세를 만들었을 때 남들이 다 사고 싶어 할 때 그때 조금씩 저는 매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폭락이 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수량을 늘리는 걸로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엑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준을 잡는지도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A 50만 원을 왜 매수했었는지 그걸로 왜 지금까지 끌고 왔는지도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롯데에너지도 그렇고 LNF 17만 원을 왜 사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지 삼성 SDA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42만 원 왜 42만 원 나왔는지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다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전자 5만 9천 원부터 시작해서 삼성 마이로직스 셀트리온 그룹 기타 등등 최근에는 에코프로 57만 원 어떻게 나왔는지도 다 보여드렸어요. 투명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실제로 그 기업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그래서 호재에 나와서 유동성이 붙으면 좀 팔 생각을 하는 거고 악재가 나오면 다시 살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중요한 거 무어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유동성이에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얼마 나올 거다. 관심 없고요. SK 하이닉스 2분기 턴오라운드 될 거다. 3분기부터 반도체 바텀 찍음 그때부터 올라설 거다. 에코프로 대규모 계약 나서 2025년도 매체로 이 정도가 관심 1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57만 원의 방어가 나왔네가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삼성전자 5만 9천 원의 방어가 나왔네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재가 유동성 분대가 저한테 중요한 겁니다. 돈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리고 제 능력 범위에서 알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제시를 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깊게. LNF가 61만 원인데 차트를 보시면 과거로 돌아가서 차트를 보시면 역배열이에요. 241선, 120일선, 60일선. 여기서 이렇게 하락 추세 그을 수 있고 이때 거래량 증가하면 대박 날 수도 있겠죠. 신저가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61만 원.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6억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2019년도. 4년 전에. 4년 전에 여기서 여러분들 천만 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여러분들 얼마 됐어요? 6억 됐어요. 중간에 기술 반등 나오고 이런 거 모르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그냥 천만 원 산 다음에 천만 원 매수한 다음에 그냥 지금까지 끌고 오면 6억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여기서 그냥 2019년도. 여기네요. 여기서 그냥 천만 원 그냥 딱 매수해놓고 놀러 다니거나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힘이 났어요. 6억. 8억 된 거네. 8억. 82만 원까지 간 거니까. 천만 원이 8억 된 거라니까. 여러분 4년 만에. 여기서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일반 투자가들이 이런 시세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다짐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너 천만 원 베팅해서 한 주도 안 팔고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천만 원을 내가 베팅했으면 천만 원까지 못 끌고 간다. 중간에 아마 팔았을 거다. 그런데 천만 원 정도를 베팅을 했으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들고 갈 수 있어요. 나머지 돈을 원금을 회수하면. 이익금으로 보면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코프로가 대박이 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배터리를 믿었으면 이게 생태계를 바꿀 것 같다. 전기차가. 그러면 에코프로나 LNF나 이 당시 삼성 SDI나 LG화기나 이런 걸 고르기 천만 원씩은 받을 수 있겠죠. 다 성공할 필요 없어요. 이 중에서 두세 개만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전략은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산업의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그 주식을 나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원금은 회수한다. 그래서 수량을 늘리는 게 제 전략입니다. 그러면 출발 자체가 달라야 돼요. 출발 자체가 달라야 된다. 생각의 출발 자체가 일반인들과 달라야 돼요. 내가 에코 프로를 바라보는 이 시선 있잖아요. 눈높이 그렇죠? 자, 근본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목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오늘 이거 딱 얘기하고 두 번 다시 얘기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한 번 들어보세요. 제 머릿속을 지금 다 공개하는 겁니다. 자, 에코 프로라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 어떤 시선입니까? 분석을 하겠죠.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일반인입니다. 대다수. 그렇죠? 서울대 나도 일반인 하버드 나도 일반인 여러분 아시겠죠? 강남 살아도 일반인 에코 프로의 시세를 자지우지할 정도의 자금력이 아니면 다 일반인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자, 분석을 합니다. 에코 프로가 가지고 있는 장기 전망 적정한 가치 재무 분석을 하죠. 기술적 분석을 하죠. 수급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매겨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경험을 가지고서 비교를 합니다. 내가 주식을 10년 정도 투자를 해봤는데 물리더라도 주도주에 물려야겠더라. 뭐 이렇게 하거나 낙폭가 대주 안 한다. 뭐 이런 걸 하거나 먹고 토하기 싫으니까 약간의 수익 변형을 한다. 묶어서 한다. 경험에 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는 정부에 의존합니다. 정부에 의존. 정보의 의존. 에코 프로가 대규모 계약에 나올 것 같다. 대표이사가 지분을 취재할 것 같다. 전문가나 신문이나 그렇죠? 분석을 합니다. 내가 에코 프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 내 생각이 나와서 에코 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판단을 하고 실천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과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어떤 이 생각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선 이 시각 이 시각은 분석을 하거나 재물 분석을 하거나 경험적이 하거나 이런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 대명제를 이 대명제 자체의 이 프로세스에 접근 방식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관점 개별주에 대한 관점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이 모든 명제를 저는 다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자본주의 안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자본주의를 바라보던 이 관점 이 틀 이 세상이 만들어진 틀에서 나는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경험이 쌓였고 뭐예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본주의가 알려준 교육받은 시스템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프로세스가 바뀐 거 아닙니까? 발달된 거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면 공부를 채우려고 하고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H2S를 더 많이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자본주의에서 나한테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에서 너희들은 놀아라. 그리고 거기서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시선이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주식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묻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이 방법이 맞으면 왜 100명에 95명이 실패합니까? 자본주의 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에코프로를 사는 게 아니라 반도체 또는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ETF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 상품 금융 상품 금융 시스템 꼭 배터리가 필요한데 배터리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에코프로가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에코프로를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업 분석을 한 거지만 금융 상품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추적 오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에코프로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배터리, ETF, 금융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에코프로를 사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주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 갖춘 주식 하나의 도구로서 주식을 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관점을 바꿔보면 그래서 자본주의 툴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은 뭐가 있을까? 이 툴에서 벗어나 보자는 얘기예요.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자본주의 툴에서 자본주의 툴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툴에서 벗어나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보인다. 주식이 주식으로 안 보인다. 하나의 도구일 뿐. 금융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벗어나려면 뭐가 있어요? 논리가 있어야죠. 논리 없이 그냥 얘기하면 뭐가 우기는 거가 되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건데 부정하는데 논리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 논리가 더 강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사고 방식을 뜯어 고치는 거니까. 그 논리가 강해. 그럼 그 논리는 뭐에서 출발해야 되겠느냐? 저는 잊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잊히어야 된다. 원래 그렇게 움직여왔던 거. 잊히면 이 툴을 깨부술 수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흑자 나고 있는데 적자 밸류 때 사면 되잖아요. 그게 5만 9천 원이었죠? 그러니까 매수. 그렇죠? LG에너지 솔루션 155기가와트시 때 사면 되죠? 증설하니까 그 밑으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7만 원 매수. 삼성 SDI 흑자 전환 됐죠? 그러니까 적자 때 밸류 때 사면 되죠? 그렇죠? 그 자리가 50만 원. 최근에 에코프로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57만 원. 그다음에 43만 원. 이 자리 언제입니까? SK이노베이션한테 장기 공급 받았을 때의 밸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 반응. 납득 됩니까? 복잡합니까? 심플하죠? 얘기하는데 바로 이해되죠? 이치는 어떠한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3초 이내에 설득이 돼야 돼요. 3초 이내에 설득이 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그렇게 세상은 움직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상관없어요. 얘기하는 순간 3초 안에 설득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한 번 들어가 봅시다. 2의 제곱 마이너스 1, 2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1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소수의 곱을 이루어진 이 합은 6분의 파이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이게 리만 가설이죠. 2, 3, 5, 7 소수로 이어진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게 리만 가설이잖아요. 이게 알려지면서 이게 증명이 되면서 리만 가설이 대중들한테 유명한 수학 난제로 알려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태양이 있어요. 수성이 있어요. 금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어요. 화성이 있어요.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자전과 공전을 이룹니다.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태양계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태양계가 형성이 되죠.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계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자전을 하지 않는다. 그럼 조석간만의 차가 발생되지 않죠. 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계급이 정해져 있어. 강남이라는 계급이 있으면 그 다음에 흑석동이나 분당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그 밑에 나머지 마포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계급이 있어요. 벤치 S가 있고 그 다음에 BMW, 아우디 이런 독일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랜저, 소나타 이런 급이 있어요. 그렇죠? 방송도 급이 있어요. 세상이 정해진 거예요. 자본주의, 미국이라는 정점의 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발생이 되지. 왜? 균형에 회귀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왜 괴롭힙니까? 미국이 패권의 지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중국이 따라오잖아요. 균형을 깨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가죠. 균형에서 벗어나는 순간 뭐가 들어갑니까?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은 언제 기회가 많겠어요? 균형을 다시 원상복귀 된다면 악재나 폭랑이 나올 때가 항상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균형을 이루니까. 왜 폭등난 주식은 다시 떨어집니까? 이격이 벌어진다고 해서? 아니요. 돈이 더 이상 이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익을 만들기 때문에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 그렇죠? 보세요. 2의 제곱 이거는 이거를 배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리먼 가설을 우리가 2의 제곱 마이너스 1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1 5의 제곱 곱하기 쫙 해가지고 6분의 8의 제곱입니다. 원주율이죠? 그러면 3분의 4 곱하기 8분의 9 곱하기 24분의 25 곱하기 이거는 뭐예요? 6분의 8의 제곱이죠. 8분의 9가 3분의 4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안 바뀌어요. 24분의 25가 8분의 9보다 클 수 있습니까? 안 바뀐다고. 즉 가치가 있다. 가치 1 가치 2 가치 3 그렇죠? 이거는 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수로 얘기할 수 있죠. 종합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산업의 생태계를 생태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어딥니까? 배터리입니까? 반도체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산업을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 차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3분의 4는 반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반도체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잊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8분의 9에 해당하는 게 배터리죠. 배터리가 3분의 4보다 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클 수도 있죠.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높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안 높을 수도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200만원 갈 수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미래로 우리는 예측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얼마가 좋은 가격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가격은 난 사야지.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8분의 9가 3분의 4로 넘어갈 수 있으려면 반도체를 넘어가려면 뭘 건드려야 됩니까? 뭘 건드려야 될까요?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꿔야 돼요. 우리 삶을 통째로 바뀌어서 하나의 필수 소비자가 돼서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교란시켜야 돼요.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생태계 영역보다 배터리의 생태계가 훨씬 더 커야 된다고. 그러면 역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테슬라가 지금 한 1년에 120만 대 130만 대 팔잖아요. 여기 한 1000만 대 1500만 대 정도 팔리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치 그리고 이게 배터리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바이오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시총이 더 높은데 자동차가 그거는 겉모습이죠. 시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생태계에 포함된 주식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해야 됩니까? 아니요. 미국한테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 가치 대안이 없이 그러니까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세 번째 정도는 저는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자동차도 있을 거고 언택트도 있을 거고 곱해 곱해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수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근데 얘네들은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금융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꼭 필요한 거고 배터리라는 ETF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시 꼭 필요한 거고 코스악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꼭 필요한 거고 LNF가 꼭 필요한 거고 바이오에서는 삼바고 셀트로비엠은 빼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당하는 애들이 뭐가 있어요? 당연히 개별주가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그리고 이 폭이 커지느냐 적어지느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 결정이 되는 거지. 결국 이쪽 업계 주식시장에서는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누가 가장 큰 불허냐면 남들이 사고 싶어서 안 달라는 그 주식들 신고가에 그 주식을 얼마만큼 싸게 오랫동안 잘 가지고 있었느냐 이 승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여유롭고 훨씬 더 해피하고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2571 조정 나오면 2300까지 대기 오케이? 만약에 조정 나온다 가격 조정 나온다 그러면 2300까지 대기 근데 여기서부터는 배터리 먼저 산다 이해되시죠? 조정 나오면 무조건 배터리 그 다음 2571 2600까지 홀딩 체크 누구만 체크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와 삼성전자 추세만 살아있는지만 확인 그러면 2600까지 홀딩한다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좀 가격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2500에서 2550에서 2650 이 공간은 낙폭주 수납에 노린다 이해되죠? 바이오 가져가야 됩니다 오케이? 배터리 매매 계속해야 됩니다 기준 누구? 에코 프로 57만원 44만원 76만원 오케이? 자 그 다음 반도체 삼성전자 살아있으면 하이닉스 LG전자 소부장 팔생하지 말고 다음을 생각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을 현금 2300에서 받을 현금 이것만 좀 남겨놔라 이게 제 전략입니다 오늘 좀 많은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어쨌거나 뭐 계좌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종목 관련된 이야기들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머릿속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다음주에 종목 관련돼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수고하셨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